요즘 가장 위험하고 흔하게 쉽게 걸리는 질환 우선순위로 심장마비는 심장근육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을 때 발생하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주요 동맥인 관상동맥이 막히면 발생합니다. 흉통, 호흡곤란, 메스꺼움, 구토, 어지러움 등 심장마비의 증상으로 치명적이며 즉각적인 의학적 치료가 필요. 뇌졸중은 뇌의 현류가 차단되거나 감소할 때 뇌세포가 손상되거나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치명적 증상은 얼굴, 팔 또는 다리의 마비, 말하기 또는 이의 어려움, 한쪽 눈의 시력 문제, 걸음마 또는 균형 유지의 어려움 치명적이며 즉각적인 의학적 치료가 필요. 폐렴은 폐의 감염으로 박테리아, 바이러스 또는 곰팡이의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 가슴 통증. 예방법은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금연, 과도한 음주를 피하고,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심장마비의 가장 흔한 원인은 동맥 경화증이며 지방, 콜레스테롤 및 기타 물질이 관상동맥 내벽에 축적되어 동맥을 좁히고 막히는 상태이며 다른 심장마비의 원인으로는 혈전은 혈액에서 형성되는 혈액 응고로 혈전이 관상동맥을 막으면 심장마비가 발생. 혈관 격려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수축하여 좁아지는 상태. 관상동맥 해불은 관상동맥 내벽에 찢어짐으로 인해 혈전이 형성되어 심장마비가 발생. 심장마비의 증상은 흉통 심장마비의 가장 흔한 증상 가슴의 압박감, 꽉 찬 느낌, 통증, 불편함 통증은 팔, 어깨 등 목 또는 턱으로 퍼질 수도 있습니다. 호흡곤란은 심장마비의 또 다른 일반적인 증상. 심장마비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910일에 전화하거나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가십시오. 심장마비는 치명적일 수 있으며 즉각적인 의학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심장마비 예방 팁 건강한 식단 과일, 채소, 통곡물 및 저지방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고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및 나트륨 섭취를 제한하십시오. 규칙적으로 운동 일주일에 대부분의 날 30분 이상의 중간강도 운동을 목표로 금연하고 과도한 음주를 피하며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 건강검진 심장마비 치료로 일반적인 약물에는 혈전 용해제 베타 차단제 리트로글리세린 스타팅 혈압약 등 경우에 따라 수술이 필요할 수도 일반적인 수술에는 풍선 삽입술 관상동맥 우회 이식술 이외의 심장마비 예방 차원에서 고혈압 치료 콜레스테롤 치료 당뇨병 치료 체중 감량 당뇨병 예방 심장 질환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 심장마비 위험이 더 높으며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심장마비의 주요 위험 요소 당뇨병과 비만은 심장마비 위험을 높입니다. 관상동맥 질환은 심장마비의 가장 흔한 원인 심부전, 심장 판막 질환, 인지 기능 저하는 심장마비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매일 밤 7에서 8시간의 수면을 취하십시오. 다음은 심장마비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물리적 방법입니다. 심폐소생술 십혈 심장마비가 발생한 경우 십혈을 수행하면 심장이 뛰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십혈은 혈액을 뇌와 다른 신체 부위로 순환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응급조치 심장마비가 발생한 경우 제세동기를 사용하여 심장의 리듬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제세동기는 심장의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상적인 박동을 회복시키는 데 사용되는 장치풍선 삽입술 및 스탠트 삽입술은 막힌 관상동맥을 넓히는 데 사용되는 절차 풍선은 좁은 부위로 삽입되어 팽창되어 동맥을 엽니다. 그런 다음 스탠트가 삽입되어 동맥이 개방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관상동맥 우회 이식술 시 ABG는 막힌 관상동맥을 우회하기 위해 건강한 혈관 이식을 사용하는 수술 이 이식물은 심장에 새로운 혈액 공급 경로를 제공 위처럼 심장마비는 무섭지만 평소에 이런 식품으로 건강을 미리 유지하십시오. 마늘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낮추며 또한 혈액 응고를 방지 생강은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 염증 감소에 좋습니다. 호박씨는 마그네슘이 풍부, 심장 건강의 도움 또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 염증을 감소 하지만 위와 같은 식품들은 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복용 전에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수면으로 매일 밤 7에서 8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건 기본 상식입니다. 심장마비 예방에 도움이 되는 5가지 식품 운동과 건강한 식단 포함 연어, 아보카도, 블루베리, 견과류 및 씨앗 특히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치아씨, 아마씨 등 통곡물로는 현미, 귀리, 보리, 통밀빵 등 특정 건강 상태가 있거나 약을 복용하는 경우 식단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 운동과 건강한 식단 포함 이전에 언급한 5가지 식품 외에도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파, 마늘, 토마토,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양배추 등의 입채소는 비타민, 미네랄 및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 사과, 딸기, 블루베리, 오렌지, 콩류, 콩, 렌즈콩, 완두콩 등의 콩류는 단백질, 섬유질 및 철분이 풍부하여 저렴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달걀 연어, 꽁치, 닭가슴살, 두부, 귀리, 현미, 아마씨, 호박도 좋습니다. 평소에 이러한 식품을 골고루 혼합하여 드시면서 건강 유지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오늘도 건강을 전하는 전 도인의 건강상식이었습니다.